1-4-3루 1루 1-9 때렸는데 3-6안을 꽤 뚫는 안타 3루 주자를 여유있게 허움으로 불러들이는 김상호의 적시타 지금 이제 싱킹성 패스터볼인데 한가운데 몰렸죠 전력 분석도 됐을 거예요 빠른 공 때렸고! 피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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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 주자 3루 돌아 허움으로 1루 주자 김상호는 2루 돌아 3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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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착! 2루 주자 강민호가 허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인터뷰를 한 문규현 선수인데 이렇지 타고! 2루 정면! 서동훈! 한 번 더! 한 번 더! 서동훈! 서동훈! 고마워요 지지동국 3루 주자 허움으로 들어오면서 스코어 3대0이 됐습니다 아우! 황재균이! 잘 잡았어요! 다이빙 캔시 잡았어요! 1루에! 아웃! 오늘 3루수 맞대결 황재균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본인이 스트라이크를 넓고 싶을 때 넣는데 지금은 못 넣네요 볼넷입니다 2구 변하고! 이번에도 좌전하타를 만들어내는 김상호입니다 오늘 두 타성 연속 안타! 1, 2! 톡 갖다 댄 타하고! 오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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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떨어진 안타! 무사발루! 2구! 변하고 톡 갖다 대어서 중견수 앞에 타구를 떨굽니다 3루 주자 허움으로 들어오면서 롯데 4대0을 만드는군요 문규현의 1타점 적시타! 그리고 무사발루 찬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2점에서 3점 더 내야 되겠죠? 내야 땅볼이죠? 2루수가 잡아서 2루에 아웃! 하지만 1루 던지지 못하면서 3루 주자 김상호가 홈을 밟았습니다 스코어 5대0 1볼! 1루 주자 스타트! 2루! 던지지 못합니다! 소나섬의 도루 성공! 스트레이트 볼 레프트! 1-4 주자 만루! 다시 만루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3루의 정훈, 2루의 소나섭, 1루의 나경민 그리고 타석엔 저스틴 맥스웰, JM 1볼에서 몸쪽 때렸는데! 2루 스킬을 넘어간 안타! 3루전 허워벌에 들어왔고 주자 또다시 만루가 됩니다 맥스웰이 KBO 리그 첫 번째 만루 타석에서 적시타를 때려내는군요 롯데 6대0으로 앞서갑니다 1-4 주자 만루, 1볼 투 스트라이크! 변하고 때렸고 이번에도 중전 안타! 3루주자 허워벌! 2루 주자 나경민이 3루에서 정지합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갑니다 롯데 7대0을 만들었습니다 2구 변화구를 때렸어요 중견수와 우익수 뒤로 갑니다 중견수 우익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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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을 맞춥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마저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손하섭이 이 한 방으로 3타점을 쓸어받습니다 스코어 10대1 롯데가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오늘 롯데는 만루 찬스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 2루 주자! 감사합니다.